고추 5종 주문한게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초특급 70인데 모든 병충에 강한 모종 이라고 해요 아 저희는 텃밭에 조금만 심을 거라서 그냥 비싼 걸로 했고 하여튼 이거 두개는 청양고추 이게 두건은 두개는 까리 고추 이제 한 5일정도 지난거 같은데 6일인가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게 씨앗 파종 해가지고 키우는거는 약간 초조해요 날까 안날까 계속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거같아요 아 드디어 아스파라거스가 나옵니다 저 또 죽은 줄 알고 걱정을 또 이게 월동을 해야 되는거라서 낙엽부터 퍼 놓은건데 혹시 이게 낙엽 가지고 월동이 안되는건가 싶어가지고 올해부터 먹어도 되는건가 작년에 단비님이 3년 된거를 저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한 4년차부터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새끼손가락 굵기정도는 되는거같아요 여기 위에는 조금 더 굵다 이제 왕두콩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는 씨앗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말려서 심었던거라 발화율이 떨어질줄 알았는데 엄청 막 잘나왔는데 왜 나왔니 들어가 급한건 열무가 제일 성격이 급한거 같아요 벌써 나왔어요 벌써 상추도 성격이 급하지 귀여워라 감자싹이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랙이 생겼어요 감자도 제가 멀칭을 안해서 사실 조금 더디긴 해요 평소에도 가장 많이 힘들어서 진짜 많이 웃는거 같아요 기다려 근데 너 알아보니까 더 다 Christina demean omi 오빠 쉬고있어 많이 놀고 뛰었으니까 스뺄 신경 지나서 마트가 뭐 1주년 기념해가지고 되게 싸게 팔 새끼 파는 얼려도 잘 썰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야죠 오늘 부모님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갈건데 음식 할때마다 육수 내기가 좀 번거로워 가지고 다시마 숙성 명란 500g 오늘 저녁에 숙박 한 사람 앞에 3개씩 어 됐다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잡채용 고기인데 뭐 땜에 샀다 시금치가 제일 싸가지고 산건데 근데 엄마가 엄청 이런거 산다고 뭐라 해요 비료 많이 넣어 가지고 맛도 없다고 아 시금치 이제 오 훨씬 잘 썰린다 양이 항상 두 번 나누기는 좀 작고 같이 하자니 많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은 아 한 숟갈만 넣었어야 되는데 밥을 비닐이 너덜너덜 해 비닐이 너덜너덜 해 다 구멍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수분이 제대로 안에 들어있을지 모르겠네 여기는 그나마 조금 낮고 이쪽은 그냥 난리 난리 이쪽은 좀 높아 이쪽은 다 구멍났어 이쪽은 좀 더고요 이쪽은 sechs 저기로 사는 왜 그런지 여기서 이거 Italian 이 여기 находится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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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빈이 맨다 나와 자식아 맬까? 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리 순빈 큰 거 먹자 아 아빠 나 줘 그럼 내가 하고 아빠 또 줘면 되잖아 어흥 뼈 그지 큰 거 그지 여유로운 청양고추가 크더라구요 물이 함께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50대는 난리 안으로 열어보게나 안으로 안 넣어놔 지구재구로 하면 더 천천하다고 다른 데일리 알려줬어 자기가 바른데서 힘들어이니까 태브게 자고 비닐들이 대부분에 이런 건가 비밀 변동듬 동듬은 저의 연계들이 여기요 대나무가 담요 8미터짜리 8미터짜리 감아서 넣어야 되니까 오늘 호흡이 좋네 올려올라 내가 나갈까? 도와줄까? 엄마 집에 가서 내가 아무 말 안할게 안할게라면 안할게 아빠도 일졸을 봐 아빠도 일졸을 봐 저거 집으로 가봐 우리 집으로 가봐 집으로 가봐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봐 집으로 가봐 조금 많은게 나 내 말은 요리하자 말이야 아니 아빠처럼 해 그래야 나중에 꺼낼기가 꺼내기가 또 이거 어차피 고소돼야 되잖아 사람이 불면 벌렁진단 말이라 그래 알아서 이 집을 해 그 영감이 꼭 집이네 서로 봐라 좀 아빠 좀 꼭 땡겨봐봐 이거 야 너 됐어 나 너 고맙고 결져볼게 내가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당겨서 이제 잡으면 돼 자 그거 좀 봐 여러분 고추 모종은 지금 따라 심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한 3,4조 이따가 심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거 저쪽으로 저쪽으로 양이 좀 나는데 두 달 있다가 거둘 거고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저 저렇게 해 놓으면 애들 다 더워서 죽어 지금은 4개 정도 내줬고 숨구멍을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하나씩 하나씩 더 숨구멍을 많이 내주면 돼 아 아빠 지금부터 도로 다시 다 넣네 아니 아빠한테 산책 좀 시켜달라고 하려 했는데 아빠가 이거 하신다고 바빠가지고 시간 없다 가자 야 백미터 왔어 백미터 야 백미터 왔어 백미터 내일 산에 가서 내일 오늘 그만 홍산 아침 아침 되는 아침 고춧가루 식료 식료 고춧가루 소금 USTR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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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았나? 짭나? 너무 많았나? 짭나? 너무 많았나? 너무 많았나? 너무 많았나? 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이 김치 담글라 했는데 양이 너무 작다. 됐습니다. 엄마 떼줄게. 아이고 사내 떼고 가면 안 되겠다. 아빠 이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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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순지야, 왜 산책 잘 갔다 와서 단들이 괴롭히니? 그만. 안 돼. 순지가 다 뜯어, 그러면. 순디한테 다 뺏기면서. 아이고, 뱃살. 단디. 뱃살. 뱃살, 어떡해. 야, 하지마. 이제 해봐. 순디가 털이 아주 연한 크림색 같은 거여서 잘 보였어, 아님. 뱃살, 뱃살. 뱃살. 그거 맞아? 야? 철킷. ział 한 2, 3일 따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따기엔 너무 작고 연한 게 맛있지 않을까? 수룩도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에 무서워 그래서 난 가시 있는 것이 얘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저께 찍었는데 올라올 때 귀엽다고 정난단빈님 감사합니다 이게 삐깐 한다고 제일 찍어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냥 기름 안 닦아내고 그냥 갈게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기름 섞이고 맛있어요 처음 구워보는 거라 처음 구워보는 거라 오 예스 정난님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것도 고급 고급 식재료를 원래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한 끼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밭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고급진 뷰가 없어요 지금 이틀에 이거 잘 먹는 거 같아요 아 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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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왜 일어나서 그러는데. 자야! 누워봐, 띠다니 더워가지고 어어어, 그치이 어어, 바이바이! 어어! 이제 완두콩이 지금 싹이 났는데요 이게 덩쿨손이 나오죠 내가 저거 줄 치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떨벌 갖고 있더만은 엄마 비닐을 사오라카데네 엄마 가서 와봐 아운 척 해소라 아운 척 해소라 여기 있어 여기가 제일 시원해 지금 밥 엄청 더 더 조심 이런데도 다 소화가 나요 진짜 오우씨 어차피 그 상태로 하면 물이 흡.. 충이 안들고 다 흘러 내리거든요 진짜 백날 물 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꽃선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단디가 나왔어요 문 살짝 그거 했는데 쫓아나와가지고 둘이 잘했네 어휴 우리 순디 잘했어 단디 집에 보냈어 아휴 잘했어 잠깐만 기다려 순디는 그라스 같은 걸 좋아하더라구요 나 또 뼈 쳐져 Clouds 아니 anybody 아니 아이고Í 아니 아니 한 아 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